산탈은 구대까지 내려가. 탄소를 만져서 조상의 업보도 구대가 내려가. 산소를 만져서 산신님이 뚜껑이 날아가는데 구대? 가구도 남지. 산소의 업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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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지.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상님을 모시는 것에 있어서 가장 고민하고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산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중요하지. 산소탈이 낫다고 하잖아요. 산소를 만약에 이장을 해야 한다면 어떤 식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조상님들을 조금 더 잘 모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산소탈에 대한 정확한 인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산소탈은 무엇이냐. 묘를 만져서 동법이 나고 동토가 난 걸 산소탈이라고 하고 줄여서 묘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주가 무덤을 만졌다는 뜻이고 여기에서 돌을 만졌냐 석신 흙을 만졌냐 토신 나무를 베고 심고 했느냐 목신 이게 산신의 벌전을 받고 조상의 노여움을 받아서 산소탈이라는 것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날 잡고 시 잡고 우리가 무당들이나 역술가를 통해서 좋은 날을 빼서 이게 이제 수맥이 흐르느냐 흉단이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수맥이 흐르면 묘를 아예 이장을 해버리잖아. 근데 가벼운 수맥은 예를 들어 수맥이 이렇게 흐르고 있다 치면 여기에서 길을 돌려버려도 돼. 땅 속에 물이 흐르는 그거를 이제 금속을 이용해서 그 맥을 딱 막아버리고 물길을 돌려버리는 테크닉도 있고 그거는 이장을 안 해도 되고 근데 이 산소탈이라는 게 한번 발생을 하면 장남이 손을 대잖아. 장손 라인에서 묘를 만지지 중남이나 차남에서는 감히 못 만져 법도라는 게 내가 장손이어서 내가 묘를 만지게 된다면 나의 일진을 제일 좋은 걸 잡지. 장남 중남 차남이 있다면 장남이 손을 대잖아 장손이. 그러면 장손의 날에 가장 좋은 날을 선택을 하지 중남 차남까지 날짜를 빼려면 날이 안 나와. 모두가 다 맞는 날이? 절대 없어. 묘는 장손 쪽 라인이 큰집이 만졌는데 왜 우리 집에 아버지가 아프고 우리 누나가 회까닥 하고 왜 내가 사고가 나고 왜 묘 만진 날 이후로 내가 되는 일이 없어. 그건 지금 설명한 게 이유야. 절대 모든 형제지간이 가장 좋은 날은 안 나온다. 그리고 묘를 만진 날 이후로 아버지가 아프다든가 남자 삼촌 이런 형태들이 아픈 거는 그날 일진에서 남자를 치는 날이야. 그런데 엄마가 아프고 며느리가 아프고 시집간 누나가 아픈 거는 여자를 치는 날이었어 일진이. 그렇지만 장손은 비켜가는 거야. 이 모든 걸 인지를 하면 날 잡고 시작 왔으면 장손도 산신제를 지내고 고아하고 묘를 만지고 다 만지고 나서는 산신의 벌전을 푸는 구술하는 게 정석이야. 그런데 장손이 했다고 둘째, 셋째, 넷째도 같이 숟가락을 꽂았다.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야. 이거는 시집 장가 안 갔을 때 얘기고 다 장가가고 처갓집 조상이 다 각자 있잖아. 며느리 조상이 따로 있기 때문에 똑같은 목적으로 구술해도 몫이 달라. 그러니까 목다르고 기다르고 일진에서도 장손을 먼저 한다. 이것을 또 세게 듣고 여기에서 두 번째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무조건 다 산탈만 문제야? 산소탈, 노탈? 아니야. 요즘 개발붐이 일었잖아. 부동산이. 전원주택 유행이고 타운하수 유행인데 땅값은 너무 비싸니까 약간 외곽으로 나가서 마지막 한 야산을 다 갈아엎죠. 그러면 까놓고 부동산 업자님들한테 묻는 거야. 없다 보니까 묘가 한두 개는 기본으로 있고 어떻게든 피해서 보면 바로 옆에 묘가 있고 이렇게 산도 갈아엎고 남의 집 묘도 건드려놨어. 그리고 개인 땅에도 또 그렇게 산을 막 토목 공사를 하고 집안 시설을 할 때 산을 건드렸어. 이것은 산탈이야. 앞전에 설명한 건 산소탈, 묘탈. 지금 얘기하는 건 내 조상의 묘를 건드린 건 아니지만 산신의 노염을 타고 그 산의 주인은 내가 돈 주고 산을 사도 그건 인간의 계산법이야. 낮은 산이든 옅은 산이든 높은 산이든 산신님이 계셔. 이것들이 나한테 고하지도 않고 내 땅인데 너희들이 다 갈아엎어? 포크레인 들이댔어? 그래 알았어. 그게 실제로 난 상담해서 느낀 건데 이 사람이 대운이고 막 진짜 잘 나가. 근데 그 홍성에 그 땅을 다 산을 갈아엎으면서 집안 시설, 토목 공사 하면서 몇십억의 돈이 딱 묶여버렸어. 오늘 내일 죽기 직전에 경매 들어가기 직전이야. 그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야. 그럴 땐 어떻게 해요. 벌써 똑똑하고 이런 걸 믿고 이런 걸 아는 사람은 내가 산 몇 다시 몇 번지를 언제부터 밀 거니까 착공식, 시공식을 할 때 불러다 놓고 토고사라도 지내고 그 다음에 바로 굿당 가서 굿 타고 그거는 전문가의 손이 반드시 필요해. 이 산탈은 구대까지 내려가. 산소를 만져서 조상에 엎어도 구대가 내려가. 안 풀면. 그럼 산소를 만져서 산신님이 뚜껑이 날아가는데 구대? 가구도 남지. 그러니까 점사를 풀다 보면 신을 받았다 엎은 건 아닌데 니네는 왜 신의 벌전이 있냐. 그 신이 꼭 내가 신당을 엎어서만의 벌전이 아니다 이거야. 연좌제. 산신님의 연좌제. 지신님의 연좌제. 이것들을 다 통틀어서 너는 신의 벌전이 있는 거다. 풀어라. 오케이? 우리 분들 열심히 새겨듣고 허튼 실수 안 하도록 화이팅! 그만큼 산소탈 산소탈 위험한 겁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니까 영상이 즐겁고 재미있으셨다는 좋아하는 분들 눌러주시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